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매일 보금 형제 자매님들 자 2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의 삶속에 도움이 되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일 날 끝나니까 올해는 2월이 며칠 날 끝나죠 28일이니까 3일 남았네요 29일 날 끝나네요 29일은 제가 이제 간증할 거고 2월달 2, 3일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야겠죠 우리 10편 10편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니까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2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끝낼 수 있으면 끝냅시다 아니면 아니고 여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리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가 원한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여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앞에 멸망한 나이다 여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며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와 오늘 안 끝내겠네요 지금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만 딱 하고 16절부터 18절에 대한 건 기도회처럼 인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이걸 썼을 때는 사회란 조직 법정 이것이 거의 우리가 아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힘 있는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점령하고 죽이고 탈 그죠 뺏고 하는 그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삶 그죠 그럴 때 다윗 왕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하여 일어나옵소서 근데 방질 목사님은 주석에 재미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벌써 일어나 계시다 그래서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써 일어나있는 하나님을 보고 여하께서는 벌써 일어나 계시다 일하시기도 하시거니와 격려하시기도 하시려 여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손을 들고 계시다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나가다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를 악의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그 악이 없어질 때까지 좀 찾아달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살면서 이렇게 불법 악한 자들이 막 날뛸 때 그러면 이제 소송도 걸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의 체계가 있으니까 살아가잖아요 아직 캄보디아는 뭐 그냥 아직도 힘 있는 자들이 맞는 거고 돈 있는 자들이 오른 거고 그들이 가서 다 뺏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그냥 감짝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우리 성교사님이 한 20년 전에 와서 저쪽 몬돌길이라는 땅을 크게 많이 사놨어요 자기가 시민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뭐 그래도 뭐 거의 뭐 그렇죠 엄청난 땅을 사야 되니까 그걸 캄보디아 사람이랑 같이 샀다가는 그럼 100% 뺏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시민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3만, 3, 4만 불 주면 시민이 되니까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커피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와중에 아 이제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썩었냐 하면 그 지역에 그냥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 이거 너 계속 보호받을래 아니면 우리 장군님들이 와서 땅 탈취전이 벌어졌어요 몬돌길이라는 데가 뭐 사실 가기도 뭐 한 10시간 걸리고 뭐 힘들고 근데 거기가 산이 있는 지역이고 커피도 나오고 커피는 산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선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20년 동안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문제였다가 이제 답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잘 사니까 이제는 거기다 별장을 짓는 게 붐이 돼가지고 부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캄보디아 땅의 70%가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놨던 땅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는 그 사람들에게 산 건데 그 지역마다 또 담당하는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있으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이건 뭐 어디서 주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뺏어요 그러면서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러면 그 정부에 있는 정치 분들이 와서 뺏을 때 그 지역의 리더가 보호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보호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만 불 주면 내가 당신 그 땅 있는 거 당신이 시민이고 당신 앞으로 다 있어도 와서 뺏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근데 책임 못 줘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거예요 당신 집에 오늘 밤에 총 들고 칼 들고 강도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있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면 한 10만 불 내 라고 총 들은 강도를 막아줬다고 칼 들은 강도가 들어와서 뚜렷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냥 허락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주여 일어나옵소서 주여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협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나쁜 개 같은 놈들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개들이죠 개네들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 파워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라 막 진짜로 저를 한동안 도와주던 뚝뚝 운전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불러도 못 온다고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시골에 살다가 한 원평에 돈벌이 하러 뚝뚝이 하러 뚝뚝이 한 1500불 되는 거 사가지고 열심히 뚝뚝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 동네 땅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어느 장군이 와서 다 뺏었대 그리고 그 땅에다가 빌딩을 짓는다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동네에 가서 아무리 울고 아무리 싸워도 그냥 장군이 별 네 개짜리가 와서 그 동네 빌딩을 짓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 너무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깜보디아 장로 신학교라는 땅을 어떻게 또 얻었냐면요 원래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깜장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샀어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짓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가 빌딩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 이거 힘이 있는 장군이 여기다가 빌딩 친다 아니 너 나한테 팔았잖아 어 근데 어떻게 저 장군하고 싸워봐 그러면 나는 뭐 돈 다 자기는 돈 다 받았고 땅 팔아서 돈 다 받았고 근데 어 그래 한번 그러면 그 장군하고 싸워봐 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대통령이 깜보디아를 방문할 때 이 선교사가 깜보디아 말을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한국 대통령 오는 거 알지? 내가 통역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이룰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장군이 와가지고 빌면서 아 미안하다고 그럼 이 땅은 내가 벌써 빌딩을 지니까 저 땅을 주겠다 공항 옆에 있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 대통령이 안 왔으면 그리고 그분이 통역관이 아니었으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뭐 생돈 주고 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 산 땅을 그는 악인이 팔이 부러져 대할 때 악인이 그런 애들은 좀 팔이 좀 막 뚝뚝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이게 제 기도예요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은 그냥 간증으로만 죄진 놈을 좀 버려야 되는데 법이 있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기도하러 정말 제가 저랑 20년 지기 2007년도부터 같이 했으니까 거의 17년이죠 감옥 사역을 한다고 해서 감옥소 사역하는데 저도 뭐 거기다 맨마블 또 후원해서 빌딩도 짓고 근데 그 감옥소가 이제 다 없어졌버려 푸넘팩 너무 가까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이제 또 더 먼 데로 가는데 그래서 감옥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근데 뭐 훌륭한 선교사죠 우리는 뭐 태자 같은 사람은 감옥소 어떻게 들어가서 아 너무 힘들죠 그래도 뭐 감옥소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밤늦게 감옥소 가서 전도하고 새벽 1시쯤에 사거리가 있는데 빨간불이 서 있었어 아무리 새벽이라도 또 빨간불에 서 있는데 감옥소 바로 앞에 있는 뒤에서 롤즈 롤즈가 와서 박더래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지역 시골 더욱이 좀 어둑뚝 떨어진데 밤 새벽 1시에 롤즈 롤즈한테 박혔다 이게 무슨 코멘트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서가 옆에 앞 옆이고 감옥소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경찰 리포트를 쓰더래 그래서 그런 문제 뭐 롤즈 롤즈 술 터먹은 놈이 그냥 근데 6개월 동안 아무 소리가 없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뭐 도대체 뭐 자기가 이거 좀 갚아달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6개월이 딱 지나간 뒤에 청구서가 왔어 네가 나를 쳤기 때문에 2만불 롤즈 롤즈 앞에 범퍼 나간 거 2만불 롤즈 롤즈니까 범퍼 하나 갈아도 2만불 들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거를 롤즈 롤즈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전체 지역의 법관 그 저지죠 저지 변호사가 아니라 그 뭐죠 법 그 아니 아무 말이 안 떠 어쨌든 저지예요 그 조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그놈들이 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거 CCTV가 달린 거기서 박았잖아 그것도 CCTV 나와다 경찰 리포트도 있잖아 너는 저 어디 오고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CCTV가 6개월마다 지워진대요 그래서 6개월 지워진 다음에 가서 수해 성교사한테 그리고 너 2만불 안 내면 저 저 추방하겠다고 피가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을 지켜야 되는 법관과 저지와 경찰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에이 뭐 성교사 하나 내쫓는 거 웃었지 뭐 쉬우면 되니까 지나가던 롤즈 로이스를 받고 2만불 내기를 그래서 그 한국 성교사가 변호사를 샀네 근데 변호사가 그랬더니 이거 못 이겨요 좀 짜고 화터치는 건데 아니 당신이 이 법을 가지고 법정에 가면 그 법정에 서 있는 저지가 그 조카의 삼촌이고 개 같은 놈들의 행진곡인데 개들의 행진곡이 사람이 어떻게 악인의 화를 좀 꺾어주세요 악인의 없기까지 찾아주시고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나라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너무나 악인들이 너무나 호식호의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고 롤즈 로이스 타고 다니고 프라리 타고 다니고 레인지 로봇 타고 다니고 악인의 팔을 좀 꺾어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주님 악인의 팔을 좀 꺾어주어서 뚝뚝뚝뚝뚝 꺾어주는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꾼들 높은 놈들 어린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며 땅을 뺏고 그 돈으로 베케이션 가고 그 돈으로 애들 유럽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고 사이프레스 가서 백만 불짜리 집 사고 유럽 시민들이 되고 주님 좀 일어나세요 여호와여 좀 일어나옵소서 손을 좀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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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